고척돔 현장보다 디테일한 춤선과 표정을 볼 수 있으니 좋고 여러 방향에서 비춰지는 영웅시대의 불빛이 환상적이다. 현장에서 미쳐보지 못한 장면들과 이명웅의 따뜻한 음성이 가슴 깊이 전해져서 감동 그 자체다. 이래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이명웅 목마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다. 이명웅 고척돔 콘서트 예매를 못해서 직관을 못했는데 그때의 아쉬움을 영화로 한순간에 날려버렸네요. 직관보다 더 근접거리에서 모든 걸 자세히 보니 너무 좋았어요. 또 보고 싶은 영화네요. 못보신 분 강추입니다. 아임히어로 더 파이널 감동과 환희로 콘서트와는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기쁨은 깜짝 등장하신 우리의 히어로 이명웅님 무대인사 하시는데 이리도 멋지고 환한 분의 영시라서 행복했습니다. 엉덩이 들썩임을 참으면서 박수로 화답하고 노래와 춤 멘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 가수의 감동받고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어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선행력의 모범이 되어 배울 점이 많은 최고 국민 가수 그것도 CGV에서 쾌적한 스크린 엑스관에서 관람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역시 스크린 엑스관으로 보니 실제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요. 감동과 웃음을 주는 아임히어로 더 파이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네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관람하셔요. 100% 만족하실 거예요. 1년간 생생했던 그날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히어로의 이야기 보는 내내 지난 순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다큐 한 편이 이렇게 가슴 찡할 줄이야 히어로 주연 영화 대박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본 감상평을 쓰려니 다시 한번 눈물이 핑도는데 입가엔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명웅 님은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죠. 늘 기대 이상. 너무 가슴 벅찼고요. 무엇보다 실물을 영접하여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 잘생겼다. 우주 최강 스타 사랑합니다. 며칠 전부터 기대하며 기다린 이 영화 이런 식의 영화는 처음이라 참 기대도 많이 했던 만큼 너무 감동이었어요. 작은 콘서트와 같은 느낌 이명웅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에서 눈물이 났던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그에게 감사하다. 남은 영화도 대박나기를 응원합니다. 이명웅 고척 앙코로 콘서트를 보았지만 그때 멀어서 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이명웅의 표정까지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스크린 X 화면은 처음 봤는데 확실히 실감나게 콘서트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이명웅의 진심 어린 멘트들도 너무 좋았고 감동백배. 또 보러 가고 싶다. 콘서트에서 놓친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영상, 현장에서의 가창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향, 짜임새 있는 연출, 아티스트의 무대에 대한 진솔함과 노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너무 좋았어요. 시작부터 눈물바다였답니다. 스크린 X로 관람하니 생동감 있고 마치 바로 옆에 있다고 느낄 만큼 좋았어요. 무엇보다 주인공이 너무 멋졌답니다. 또 한 번 관람해야겠어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영화 너무 감동이었고 콘서트장에서와는 또 다른 웅장한 가슴 뭉클했고 웃고 울고 노래 따라 부르고 최고였어요. 매일 봐도 좋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2주차까지 매일매일 가보고 싶네요. 임영웅님 덕분에 스크린 X 영화관도 가보고 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콘서트를 가까이에서 다시 보는 기분이고 기쁨과 감동과 영웅님의 진심과 고민과 영웅시대가 삶자체라는 큰 우주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 더 많은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웃었다가 울었다가 표정 하나하나에서 영웅님의 진심이 전달되어 위로가 되고 응원하게 되고 보듬어주고 싶어지는 영화였고 노래는 어찌 그리 잘하는지 찐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해요 선행 임영웅 노래를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니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불렀던 모든 곡을 영화관에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는 토크도 너무 좋았어요. 임영웅 최고의 가수 항상 응원합니다. 스크린 액스관이 몰입도가 확실히 좋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잘 정돈된 고척 콘서트 영상과 슈스 임영웅의 중간중간 적절한 인터뷰가 잘 어우러진 다큐영화. 팬덤 영웅 시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진정 어린 멘트 하나하나에 너무 감동이었네요. 늘 기대하게 만드는 가수 임영웅. 그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가수 임영웅이었다. 그의 노래에는 언제 들어도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 영웅 시대는 그를 열광적으로 응원하게 되나 보다 오늘 감동으로 눈물이 넘치는 영화로 행복했다. 임영웅 당신을 평생 응원하리라. 가슴 한편이 찌릿하면서 쉬려오는데 스크린 속에 임영웅을 바라보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노래는 말할 것 없고 따뜻한 목소리가 처진 내 어깨에 살포시 얹히는 느낌이랄까. 행복했어요.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엄마가 임영웅씨 팬이라 함께 봤습니다. 관람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스크린 엑스에서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콘서트는 못 가지만 영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멋진 임영웅씨도 응원하고 싶어집니다.